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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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하는 시대에서 태양과 바람을 이용한 자연에너기를 이용한 연안이 생산을 피할 수 없는 배세가 됐습니다. 문제는 이게 한국에서 집중해서 생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도토리미 바퀴의 불산이 생산을 위해서 중앙으로 집중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대한민국은 어디서 오지 바닷가 처음 할 것 없이 모든 영역에서 에너지 생산을 하고 나머지는 탈식을 통할 수 있게 우리가 가야 될 겁니다. 여기에 엄청난 기쁘다 부작업을 시작합니다. 또 번째로는 저는 이 개혁정권이 통호건설 분야에 대해서 집중의 금기 산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에 전혀 동네에 대한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택건설 분야로 필요하다면 필요한 만큼 공급을 하는 것이 정부의 일과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완전 변절 사례대 발전도 꼭 추간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기업인들이 어느 영역에서나 공정하고 훌륭한 환경에서 내 실력을 발휘해서 내가 이런 만큼의 목소리를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바란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새 책임을 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관계를 내서 부당한 이익을 보겠다 이거는 내가 이 사회의 승부를 보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망했습니까? 불필요될 것 같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좀 바꿔야 될 것들이 있다.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아마 본기도 쪽에 계신 분이 될 텐데 제가 행복한 부분을 많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걸 왜 했냐면 사실 그런 것이죠. 누군가는 감사의 삶을 안타깝게 만들어서 출처 확률을 높이는데 다른 악도적 가수의 관련 사업자들은 꼬부락이 큰일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 안으로 쓸데없이 균형을 실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하지 마세요. 이거 언제서 문제가 될지 모르는가. 그렇지 않게 당당하게 정당하게 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모두에게 행복한 게 있다라고 대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남시에서도 이 같은 여러 차례의 하도 국학이라고 하는 게 불가능한 측면도 없지만 사실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구를 할 때 반응하려면 뭐 하도 국학을 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연합해서 같이 도구를 받아라. 그럼 그건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 여러분과 함께 합리적 관리하는 방법으로 대고 정말로는 우리 계열인들이 과거와 다르게 아무리 문제상품이 문제 되지 않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경쟁사고의 합리적 경쟁사고의 변성으로 여러분과 함께 다시 상장하는 사업을 전환하고 같이 가게 되겠다고 오늘 인연 기회에 주신 거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었고 여러분들의 기대에 놀라지 않도록 회선을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